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워넷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분석하고 전략도 세워가시죠.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8 전쟁과 미중 갈등 우려가 존재하지만 외국인은 이틀째 코스피를 사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 현대기아차도 오랜만에 상승하고 있죠. 코스피 외국인 수급이 오후에도 계속 들어올지 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오늘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분쟁이 좀 더 확대가 되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장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뭔가를 꾸준하게 가져가면서 나는 이 종목으로 100%를 볼 거야. 또는 이제 1000%를 볼 거야. 나는 텐백어를 한번 노려볼 거야. 하던 마음들도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다 보면 우리가 또다시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고 가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예상하는 장기 투자는 평온하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종목을 예상들을 다들 하지만 실제로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상당히 그 중간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격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포지션은 우리가 명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대형주를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형주는 저가 매수로 대응하고자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개별주 우리가 단기적인 또는 수익 관점에서 한 달 내외에 대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은 말 그대로 트레이딩 관점으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시장이 바로 현재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주 저가 매수, 개별주 트레이딩 참 전략을 세우기가 헷갈리고 어려운 시장인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가격에 좀 집중을 해보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가장 큰 주체 중 하나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점차 격화되면서 오늘은 방산 테마가 좀 강한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방산주가 하루 이틀 강했던 것도 아니고 최근 들어서 계속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는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상당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 그러면서 현재 방산주 안에서 방산 테마주로 볼리는 빅텍이나 스페코 퍼스텍, 방산 테마 삼총사로 말씀드렸다. 이 종목군들이 좀 더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방산주가 휴니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이슈로 인해서 한번 크게 들썩거렸던 움직임이 나타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때 움직였던 이유는 바로 이 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전술정보통신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번 들썩거리는 모습이었고 이번에는 방산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해서 우리가 보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종목이 들썩거리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현재 이런 방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테마성 움직임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등락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추경 매수에 대한 관점보다는 우리가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으로 오히려 좀 더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그렇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대응조 안에서는 LRG 넥스온이 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LRG 넥스온 같은 경우는 미사일에 대한 수출 얘기가 나왔을 때 들썩거리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른 여타의 방산주보다는 좀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든지 또는 팔레스타인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지원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런 미사일 관련된 또는 탄두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런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탄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독수료 의용제, 대응주, 방산주 안에서는 그래도 LRG 넥스온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5대 기업, 방산기업 중에서는 LRG 넥스온을 조금 유망하게 보신다고 했고 나머지들은 방산 테마주 강한 모습 짚어주었습니다. 또 오늘 휴니드는 미국 군용 무인기 기업의 부품을 독정 공급사로 선정됐다는 뉴스가 나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에너지 관련 주들 오늘도 강하네요. 어떤 종목이 좀 강할까요? 네, 뭐 여기 기반에는 유가에 대한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에너지 관련 주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증류탑을 통해 가지고 LPGA에 대한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LPGA에 대한 가격적인 상승 그리고 글로벌적인 부분 자체에서는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는 게 현재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주선 안에서는 이제 GS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GS가 오늘 4만 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유가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정제마진에 대한 확대 가능성이 좀 더 넓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배당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GS라든지 이런 정류주들은 전통적인 배당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현재 가격 대비해서 배당에 대한 부분 자체도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상승 그리고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앞으로도 부각된다면 주가가 좀 더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늘 이 GS에 대한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추천해 드렸던 기업은 SK가스였습니다. SK가스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쓰면서 강하게 움직이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LPG와 LNG를 모두 다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 관련된 기업들은 연말까지도 이런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대성에너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에너지도 오늘 급등락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어제와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봉의 형태가 상당히 길게 뻗어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만큼 이제 등락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신규 가입자분들이 현재 구간에서 신규 가입을 하기에는 신규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가격대라고 보고 보유자에 대한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만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앙에너지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너지스 같은 경우에도 주요 서비스 담당 기업인데 사실 지금 현재는 이런 유화라든지 또는 이제 정류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다 대석거리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좀 힘드신 분들은 오히려 정류 관련된 종목군들 안에서도 배당 관련과 함께 엮여있는 기업들을 좀 더 눈여겨보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 오늘 섬유와 의류 관련주도 좀 강한 모습이라고요. 네, 환율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또 의류 관련된 기업들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제 우리가 북중미 지역에 대한 부분에서 OEM이 늘어났을 때 국내 의류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시장이 딱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부합하는 시장이라 보는데 우리가 OEM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많은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영업 무역과 그리고 이제 한세 실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내 메이커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사실 국내 메이커는 아닙니다. 미국에 대한 상품권을 받아왔던 입장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영업 무역에 대한 상승세 자체는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시장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두고 있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한세 실업이 바닷꽃역에서 조금 바뀌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개비라든지 이런 브랜드에 대한 OEM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또 한세 실업이거든요. 겨울로 갈수록 마진폭이 개선되는 것이 바로 의류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OEM 관련된 기업들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겨울에 더 눈여겨볼 OEM 관련주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조금 더 살펴볼 관련주 다시 한번 살펴보자. 배당주로 들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 배당주를 말씀드리면서 공약을 했던 기업이 삼성카드였습니다. 이 삼성카드를 말씀드릴 때 이 삼성카드가 배당으로 따진다면 약 8에서 9% 가까이가 작년에 배당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배당주를 좀 선점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수익도 10% 이상 올라왔고 마찬가지로 배당에 대한 부분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이런 낙폭과대 배당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전통적인 배당주라고 불리는 것이 정류, 은행, 보험, 리츠사 같은 기업들이 존재하고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낙폭과대, 갈로돼 있는 것을 작년에 했던 배당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낙폭과대가 심했던 기업들은 이런 배당 수익률을 따지면 약 5에서 9%까지 나오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눈여겨보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눈에 보니까 정리하니까 정말 편하네요. 그래서 오늘의 원픽은 무엇일까요? 네, 이 중에서 기업은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당주는 미리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현재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고 실적에 대한 개선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신과 여신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이 기업은행인데요. 양쪽에서 다시 한 번 더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작년에 960원을 배당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 가격으로 따지더라도 약 7에서 8% 정도 배당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행, 다른 은행주들도 마찬가지로 눈여겨보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를 잡은다면 13,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기업은행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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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